안녕하세요 욕실 전문가 사장입니다 오늘은 양병기 설치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여기 일반 양병기가 있고요 여기 치마형 양병기가 있어요 일반 양병기가 아니고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치마형 양병기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양병기를 철거해서 조립을 구속을 조립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변기를 앉혀놓고 백시멘트로 마감하는 단계까지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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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